아 개배고파 야 배고프지 않냐? 아니 너는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밥 타령이야? 아휴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가 않냐 너 그래서 남친 어떻게 만들래? 꼬우면 남자 소개시켜 주당가 아 꺼져 야 너 설마 나 좋아해서 소개 안 시켜주는 거냐? 아 미쳤냐? 애들한테 쳐맞을 일 있냐? 나 그리고 여친 생겼거든? 응 뭐? 니가? 여친? 미친 왜? 내가 너무 아까워서? 아니 구분이 너무 불쌍해서 아 참 아휴 쟤는 어떻게 3년 동안 변한 게 없냐 너 배 안고파 연재야? 어 밥 밥 먹을래? 응 그럴까? 그럼 가자 응 잠시만 왜 뭐 그거 어제 네가 학원에 갖다 놨잖아 붕어냐? 야 끊어 누구야? 아 이서윤 내가 저번에 말하네 아 그렇구나 밥 먹으러 갈까? 그래 뭐냐? 표정 왜 똥 씹었냐? 여친이랑 싸웠냐? 아니거든 그럼 내가 한번 맞춰볼까? 너 숙제 안 내서 쌤한테 깨졌지 뭐야 어떻게 알았냐?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 에휴 자 베껴라 야 고맙다 내가 바로 갖다 둘게 천천히 줘도 돼 우리 준호는 똥몽청이니까 아이 머리 건들지 말라고 다 망가진다니까 너 이거 가지고 지금 로제 떡볶이 사달라 그럴거잖아 홀 들킴 너 그 다음엔 만화카페 가자 그럴거야? 홀 들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박 연재아 내일 뭐 없으면 나랑 데이트 할래? 좋아 그럼 우리 내일 뭐 먹을래? 로제 떡볶이 좋아해? 어 떡볶이 안 좋아하는데 어 좋아 그럼 그거 먹고 영어 보러 갈까? 영어? 만화카페 가고 싶었는데 응 어 영화 좋지 내가 예매해 놓을게 좋아 네 약속 시간 좀 지키라고 몇 번을 말하냐? 아 진짜 뒤질래? 야 네가 아침에 전화 안 받아놓고 누구한테 큰소리야? 팍 그냥 장난하냐? 장난으로 보이냐? 이 새끼는 지가 잘못해놓고 진짜 큰소리네? 이 새 이 새끼? 너보다 두 배는 큰 사람한테 너 이렇게 큰 새끼 봤어? 또 키 얘기지? 내 세울 건 키밖에 없어가지고 너는 그 키도 없잖아 어 서윤아 어디 갔어? 얘 얘기하다 말고 어딜 가는 거야 서윤아 대답해 어디 갔어? 서윤아 내 말 들리면 대답 좀 해봐 서윤아 어 뭐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? 아니 너가 너무 짱짤부라 발견을 못했나 보다 미안 이 새끼가 있어 아 야 나 명치 맞았어 이제 절교다 연락하지 마라 야 너 안 하기만 해봐 절교 내가 할 거야 내가 해 절교 해 어우 뚫린 거 아니야 연재야 혹시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? 아냐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왜 내가 뭐 서운하게 했어? 사실 어제 학원 끝나고 같이 걸어가고 싶었는데 너 먼저 갔길래 이서윤이 내가 말없이 빌린 거 갖고 튀어가지고 그거 잡느라고 미안해 연재야 그렇구나 연재야 앞으로는 학원 끝나고 무조건 너랑 같이 갈게 진짜로? 아 당연하지 약속 아 근데 준호야 너 그 친구분 있잖아 친구? 아 이서윤? 왜?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신경 쓰인다고 하면 준호가 싫어하겠지? 야 나 저번에 말한 썸남이랑 잘 안됐다 왜? 걔 앞에서 방구라도 꼈어? 하 미쳤냐 방구 끼게 니 앞이면 모를까 아휴 됐다 그래 어차피 너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있잖아 그리고 저번에 봤을 때 걔 좀 별로더만 아까워 니가 뭐냐? 너 지금 내 편 들어주는 거냐? 왜? 설렸냐? 아니 토 나와 아휴 야 근데 넌 여자친구랑 잘 돼가냐? 아니 요즘 너무 자주 싸워 어렵다 연애 그럴거면 그냥 헤어져 괜히 여자친구분 힘들게 하지 말고 니가 뭔데 헤어져라 말아야 본적도 없으면서 야 너 말 좀 서운하게 한다 윤지씨라 그랬나? 너보다 5만배는 이쁜 우리 연지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니 얼굴 호빵같이 생겼어 나 뭐 할 뻔 아니 그래서 이서윤이 그때 입에 있던 폴라를 그냥 다 뿜어버리는 거야 진짜? 그래가지고 내가 재미 없어? 아니 재밌어 아 그래? 이게 끝이야 별일 없었어 너는 무슨 재밌는 일 없었어? 난 지금이 제일 재밌는데 아 그래? 아니 근데 난 너가 요즘 얼굴빛이 너무 안 좋길래 무슨 일 있나 하고 그치 무슨 일 있어? 서윤씨가 신경 쓰인다고 말해볼까? 그래 말하자 그 준호야 너 친구분 있잖아 친구? 아 이서윤? 왜? 많이 친해? 그렇지 아무래도 오래 봤으니까 아 맞다 걔가 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언제 같이 한번 볼래? 셋이서? 야 그때 너가 뭐라 했는지 기억나지? 고생해라 교정 선생님 한 번만 은하 틀어 주이소 진짜 그만해라 연주야 연주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장난꾸러지 둘이 많이 친하나 보네 내가? 얘랑? 연주야 난 얘 진짜 그만 좀 보고 싶어 제발 누가 할 말이야 연주씨 제가 약점 잡힌 게 없었으면 얘랑 절규하고도 남았어요 약점? 너 그거 너 1학년 때 근데 얘가 학원 오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파마를 했거든? 근데 머리가 3배가 된 거야 아 닥치라고 얘 안 서로 아는 비밀이 많은가 봐요 둘이 연주씨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얘랑 저랑 피만 안 섞였지 완전 남매예요 남매 어 남매면 내가 오빠 맞지? 그지? 그지? 맞지? 이렇게 유치해요 제가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부탁 좀 해드려요 아 죄송한데 저 학원 가야 돼서 오늘은 이만 헤어지는 걸로 하죠 아 그럴까? 연주가 연락이 안 오네 혼이 많이 바쁜가 야 너 바보냐? 뭐 외투쉽인데 너 연주씨 많이 좋아해? 응 슬슬 연락 올 때가 되는데 야 폭 기다리지 말고 전화해 당장 어디냐고 네가 바로 달려가겠다고 해 어디긴 어디야 학원이겠지 그리고 내가 네 조언을 왜 듣냐? 내 말 듣는 게 좋을걸? 안 그러면 헤어질 것 같으니까 헤어져? 연지랑? 왜? 가서 연지씨한테 너밖에 없다고 싹싹 빌어 그럼 나 이제 간다 여보세요 진짜 이서윤 너 진짜 별로였다 연지야 모양 빠지게 해방이나 놓고 어차피 말도 못 할 거면서 어디야? 좋아한다 너가 학원 간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그냥 오늘 학원 가려다가 집 갈려고 연지야 혹시 내가 너한테 선.. 너 서윤씨한테 감정 있어? 서윤? 이서윤? 아니 내가 걔한테? 나한테 솔직히 말해도 돼 괜찮으니까 내가 걔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 진짜 없어 진짜야 확실해? 거짓말치지 말고 연지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왜 해 나 너밖에 없어 진짜야 정말로? 응 정말로 너가 싫으면 자주 만나지도 않을 거야 아냐 친구 사이인데 그럴 필요 없어 응응 나는 무조건 너가 하라는 대로 할 거야 아니 우리 연지 이거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?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진짜 미안 이럴 때만 맨날 오버하고 한 대 더 때려줘 미안해 배고파 밥 먹으러 갈래 응 오늘은 내가 다 살게 진짜? 응 가자